이번 에피소드는 Socket Authentication 부분을 볼텐데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주제입니다 쉽게 접근하기에 애매한 내용인데 일단 교재에서 책에서는 대략 두 페이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페이지 책에서 정리한 부분만 먼저 보고 그리고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시면은 이 부분이 어디냐니까 앱입니다 앱 html ex 파일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앱 html 파일을 볼까요 어디쯤 있나요 ssl 쭉 내려와서 템플릿의 레이아웃의 앱 html 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립트 윈도우 유저 토큰 어자인 유저 토큰 이걸 하나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어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커넥션 컷이죠 플러큰 에서부터 유저 토큰 에 있는 필드 값을 불러온다는 건데 지금 현재 어자인의 유저 토큰 이라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 되겠죠 만들어 주는 것이 여기서 다시 교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시면 보시면 오스 체인지 에서 오스를 컨트롤러 오스 컨트롤러 내용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밑에 바뀐 내용이 좀 있는데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전에 있던 내용은 뭐냐니까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어자인에서 크런트 유저 유절만 들어가 있어요 얘가 딱 이 자리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다 푸 크런트 유저를 넣고 그런 다음에 얘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 유저 토큰 토큰을 추가하고 있고 이 토큰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보시면은 피닉스 토큰 사인 이 펑션 하나만 가지고도 한 30분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블록체인 크립토그라피하고 상관있는 주제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인데 그 이어서 나중에 이 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한번 돌아와서 이 부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얘는 큰가 유저 소켓 그리고 유저 아이디 이 세 가지를 아기문틀에서 토큰을 만들어 냅니다 피닉스 토큰 사인에서 토큰을 만들어 냈죠 이 토큰 만들어낸 것을 유저 토큰 해서 어자인에 담아 놓습니다 그죠 이걸 언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로그인 했을 때 하는거에요 로그인 그죠 로그인 했을 때 요게 진행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로그인 한 뒤에 로그인 한 뒤에는 앱 html 에 있는 이 정보 이 정보를 이제 어 다른 템플릿 이라든가 다른 자바스크립 파일들이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html 은 어떻게 되나요 이 html 페이지는 모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피닉스 서버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웹 페이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레이아웃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누구든지 어떤 웹 페이지든지 요 값을 불러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제약사항은 있어요 어떤 제약사항이냐니까 auth 뒤에 로그인 한 뒤에만 이용할 수가 있죠 왜냐니까 로그인 시점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런거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얘를 이용하는 것은 누가 제가 이용하느냐니까 우리가 socket.js 이전에 봤었잖아요 그때 파라메스 토큰 윈도우 유서 토큰라는게 있었죠 그죠 이때 이용하는 겁니다 소켓 소켓을 만들 때 소켓을 만들 때 이미 피닉스가 만들어준 토큰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죠 그때 소켓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브라우저가 브라우저가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when when a browser 브라우저입니다 browser first 로그인 로그인 피닉스 시스템 피닉스죠 피닉스 token is is token is on token it 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우저 말하는 겁니다 브라우저의 on token is generated by a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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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만들어집니다 auth 모듈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토큰을 이용을 해서 처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얘를 생성한 그러니까 로그인 할 때 생성한 그 사용자는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어떤 건지 논리적 구조는 간단하죠 비교적 그죠 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로그인 푸트 크런트 유젤 을 넣었죠 어 그게 요 내용입니다 자 이거 그리고 여기 속해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수거합니다 뭘 수거하느냐 하니까 이제 커넥트 할 때 커넥트 할 때마다 이제 얘를 확인해 들 거 아니에요 확인한다는 것은 어 접속하는 친구가 처음에 소켓으로 접속했을 때 그때 그 친구가 맞는지 첫 방문자 개가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음 유저 소켓 부분에 커넥트 입니다 유저 커넥트 유저 소켓의 커넥트 얘는 언제든지 항상 항상 로그인 할 때마다 어 접속할 때마다 커넥트는 호출하죠 그죠 호출해서 요 부분들이 처음에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소켓 커넥트 할 때마다 호출 되는 거잖아요 호출 될 때 보시면은 토큰을 전달 받아요 전달받는 토큰 이 토큰이 뭐죠 이 토큰은 어디서 날라오는 건가요 얘는 어디서 날라오는 토큰이죠 체험해 보십시오 그렇죠 소켓 여기서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전달되는 토큰입니다 그 토큰을 받아서 토큰도 받고 소켓도 받고 다음에 일합니다 베르파이 할 때 소켓과 유저 소켓 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토큰 엑스에이징 유효기간 입니다 지금 유효기간이 2주로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큰 처음에 만들어진 그 처음에 접속할 때 만들어진 토큰은 앞으로 2주간 사용자가 이용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리턴하는 값이 오케이 통과했으면 피닉스 토큰 베르파이 라는 평신에 대해서도 별도의 에피소드를 하나를 할당을 해서 우리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서 얘가 리턴하는 값이 오케이 통과했으면 유저 아이디를 리턴해요 왜 유저 아이디냐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오스에서 얘를 만들 때 유저 아이디로서 걔를 식별하겠다고 만들어 둔 거예요 그죠 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것도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죠 유저 아이디 그래서 어디 있나요 유저 아이디 받으면 그러면은 의자인 소켓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 소켓에 이제 유저 아이디를 할당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소켓 내용이 바뀌는 거죠 이제 커넥 다 했을 때 여기 바뀐 내용들을 나중에 아이오 인스펙트에서 한번 소켓을 보죠 아이오 인스펙트 소켓 이때의 소켓하고 처음에 그러니까 접속했을 때 소켓하고 나중에 베르파이 한 다음에 소켓하고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죠 현재 얘는 커넥트 부분입니다 커넥트 커넥트에서 호수되는 데이 소켓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런 다음 그런 다음 이제 나중에 접속했을 때 그 친구로 확인하는 방법은 요런 아이디 이 부분에 소켓을 담고 유저 소켓 해서 어 소켓 어젠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상당히 정교한 메커니즘인데 정교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조금 설명이 길어지니까 요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확인한 본인 확인 절차입니다 전반적인 뭐 구성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죠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일단 로그아웃 하고 로그아웃 하고 어 지금 현재 릴로드 했을 때 릴로드 했을 때 지금 얘 뭐예요 처음에 이제 피닉스 우리 로클로스도에 접속했을 때 그때 실행되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뭐가 실행됐나요 오스 부분에서 오스 부분에서 접속했을 때 실행되는 부분이 얘죠 얘 이니까 콜 입니다 그죠 얘를 이제 session authentication 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우리가 이전 authentication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설명을 제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내용만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책에 있는 내용 말고도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authentication 이 부분만 다시 제가 에피소드 한 5개를 준비를 해서 이 책 맞추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authentication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니까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그인이 적용되는 시점 로그인 이하 이 부분을 우리가 토큰 오셴티케이션 이라고 얘기합니다 session authentication은 얘는 언제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session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session authentication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뭐든 접속할 때마다 페이지를 load 할 때마다 다른 페이지로 옮겨 어쩌고 할 때도 이 다 session authentication이 얘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 로그인 이하는 한번 토큰을 발급 받아서 2주간 그 authentication 모듈을 활용하는 겁니다 신분증을 발급 받는 거예요 신분증을 발급 받아서 발급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authenticate user 이 부분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좀 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파트 authentication 파트는 지금 이 교재는 달랑 한 두 페이지의 설명을 끝내고 있는데 상당히 사실은 알아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 제가 다시 설명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오우 화면은 커져 버렸네요 갑자기 커졌습니다 자 다시 줄여놓고 어쨌거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로그인 하죠 이 로그인 할 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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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모듈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그래서 csrf 토큰이 이러하고 다음에 session은 이렇게 하고 그죠 패스워드 필터 됐고 useName session 이 부분이 session authentication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고 확인해야 되겠죠 패스워드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이제 인덱스 페이지를 불러오고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만 봐서는 실제 뭐라고 해야 되나 소켓 오브젝트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전혀 감이 안 오죠 그죠 플러컨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안 올 텐데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일단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일단 책 교재를 끝내고 난 뒤에 다시 이 주제로 돌아와서 제가 5개 정도 에피소드 나누어서 상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